이번 카테고리는 직업입니다, 직업. 직업? 야, 이건 어렵다. 이거는 입 조심해야 되는 거다. 주의가 어렵네. 나도, 나도, 나도 이걸 하고 싶어. 뭘요? 오케이. 네? 오케이, 오케이, 넥스. 나는 어렸을 때 시골 장날 가서 좀 많이 봤던 거 같아. 어? 어, 장날. 장날 가서 어렸을 때 본 거니까 그냥, 어. 나는 한 번도 이걸 꿈을 꿔본 적이 없었어, 어렸을 때. 꿈을 꿔본 적이 없었어, 어렸을 때. 자, 민호. 자, 민호. 반짝반짝. 반짝반짝. 타고난 사람. 난 아니야, 진짜.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? 어려워, 좀 더 줘야겠다, 서로도. 폭발적이네. 너무 폭발적이네. 너무 안 주고 딱 그, 그. 잘하고 싶은데 안 돼. 안 돼, 잘하고 싶은데. 이야. 물소리 좋다. 나는 참 특이한 직업이야. 아니, 진짜로 거짓말하고 이 직업은 참 특이해. 아니, 본, 본질을 모르겠어. 제 친구 중에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죠. 모르겠다. 스포트라이트. 함께하고 싶어요. 응. 자, 이 선 계속 못 써라. 자, 이 선 계속 못 써라. 라이어로. 어? 라이어로. 라이어로. 야, 아까 계속 써라는데. 야,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라이어로. 어? 라이어로. 한 번도 이걸 꿈을 꿔본 적이 없었어요, 어렸을 때 참 특이한 직업이야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? 계속 옷소리가 하고 있어 다이올로 나왔잖아, 가야죠 자,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알 것 같아, 이미, 본지는 그러니까 이게 직업인 거죠? 절대 못 맞춰 못 맞춰, 못 맞춰 야, 맞춰봐봐 어려워 마지막에 셌어, 마지막에 하나, 둘, 셋 전파사 직원? 땡 야, 이게 안 들리면 안 보이는 거, 모르면 안 들리는구나 땡인데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, 이 게임 꽤 재밌는데? 재밌다 이거 요즘에 많이 해요 이거 재밌는데요? 네, 요즘에 많이 해요 맛있다, 세 개째 먹는데도 맛있다 이걸로 갈 거예요 왜 안 드세요, 교현 씨 아, 저는 좀 즐기면서 마시고 싶어가지고 좋아하는 걸 하죠? 네 저기도 바라보면서 마시고 싶어가지고 어울리세요 아, 먹지를 먹지 말고 오기라 봤도 와 아,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저는 이런 몸에 좋은 거 좋아해가지고